3. 신부의 방송한거 보니까 불신자가 너무나 많아서 내가 직접 올릴거야 이제 자 그럼 오늘 종목 한번 살펴볼까? 구길제지 올라가고 있고 이놈의 ㅅ끼들 종목까지 딱 지정해줘서 종가까지 알려줬는데 그거를 못 먹어? 불신자들아 하리몰딩스 딱 먹고 치킨도 먹고 할렐루야 수온은 표기해주면 안되냐니 여기 지금 수온 나와있잖아 여기 내가 빠지진 않겠지만 10% 이상 까였으면 무조건 팔아라 그거 팔고 다른 거 사는 게 더 이득이야 주식에 물려가지고 주식을 못 팔아요 이런 사람들은 제발 주식하지마 나도 이제 종목이 중요한 게 불신자가 별로 없는 주식을 찾아야 돼 내가 2000년 전에 겪었거든 산으로 끌려 올라가가지고 못 박혀요 똑같은 실수하면 그거는 발전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난 좀 발전하는 예수 되도록 할 테니까 와 안암전자 많이 커 많이 커 이 월계관이 요새 없더라고 인사 한번 해준다 자 올라가자 너 2000년 전에 그렇게 개고생을 해가지고 너희들을 전부 다 죄에서 구원했는데 손남들어 다 올릴 때 안됐나 이제 다 올랐는데 다 왔다 이제 주식 보자 뭐야 이거 아 이거 뭐 나는 횡보합니다 횡보하니까 좋아? 방해 한번 줄게 이제 자 산방 산방으로 간다 불신자는 야 왜 2000년 전에 달아진 게 없어? 야 날 믿어줘 제발 야 이 불신자들아 안 되겠다 오늘 이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 니들은 나를 세 번 부정할 거야 할인 찬스 주네 야 마니커 감천주 야 잘 되겠다 그래 그래 그렇게 자 오른다 오른다 지국인들아 도와줘 야 이 불신다운 놈들이 X끼야 내가 지금 마찰을 보고 가서 니넘들의 머리통을 다 갈려버리겠어 몰라 갈 수 있어 넌 할 수 있잖아 아 아니야 아니야 내가 올릴 거야 야 믿음으로 가자 김밥천국 불신지우 나 이 어린 양들아 나는 선한 목자신이 마니커 주식을 지금 당장 천주식 매일 바보로 아들아 마니커는 그만 할도록 하여라 아버지는 벌써 반투박 났잖아요 예수님 갈피 부정 환자였어 아 뭐야 뭐야 아유 X끼야 지금 야 나 잘 서 불신자들아 치킨 한마디 잘 먹어라 왜 이렇게 안 팔리냐 이거 2000년만에 돌아왔는데 팔호위에 좀 팔아줘라 야야 야 거기서 벽을 올리면 어떡하니 아 이 불신자들 어찌삐꼬 내가 부활하셨다 이번엔 결과가 다를것이야 이번엔 결과가 다를것이야 야 마니커 이거 봐라 야 안 끌어올리니까 이렇게 되는거야 세상에 왜 이렇게 불신자가 많냐 난 유 코리안 지저스 아워로드엔드 세이브요 빌리브 미 버트 헤븐 어? 어? 유다? 너도 아직 살아있었어? 엔하이 스틸 어 요고 요고 자 보자 오케이 100만원치 들어간다 돈 가진 자 아무나 이 주식에 돈을 던져라 어? 너 너희들 중 야! 이 불신자들아 야! 아 그래 그래 올라간다 간다 간다 야! 야 25주 야야야 250주로 갔어 내가 산수 교육을 못 받았거든 2000년 전에 초등학교 없었어 꺼져 꺼져 꺼졌다 저건 내가 아니야 아무튼 아니야 나 아니야 신성무도 가지마라 이X끼 콩 다 죽었네 어? 뭐라고? 2000년에 빵 사오던X끼들이 지금 예수님도 딸딸이쳐요 맞을래? 군아 우리는 글로벌이다 임마 돈맛 좀 보겠다고? 자기 믿는 사람들 대가리 밀고 치킨도 못먹게 해놓고는 착한척하고 있어 지 머리 빡빡 대머리라고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윈오버 가볍게 천주 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할인 찬스 할인 찬스 자 타이밍 늦었잖아 야 나 이거 진짜 자 가자 가자 오케이 자 야 그 할인 찬스 때 내가 후 야 예수가 1% 먹고 떨어지겠니? 예수는 2% 먹어야 돼 예수 이름도 두글자잖아 1% 먹고 예수 떨어지면 예로 끝나야지 자 2% 됐다 매도 들어간다 잘 먹었다 아 맛있다 아 이 시간 불신자들이 별로 없던 시절에는 빵 5개를 사오면 그걸 5천만원에 대한 안해줬어요 이렇게 불신자가 많아서 빵 5개 그냥 내가 다 먹는다 그냥 야 안줘 이제 불신자 딱 빠져나간 타이밍에 들어갔어 간다 아 나 이 X끼들 지금 야 내가 올리기도 전에 왜 사 왜 왜 아 X 아 아니 내가 시그널 주기전에 사지말라고 했지 야 친구야 내가 sne 어떻게 할까 내가 이거 자 시장가에 천주 나 2%も 납니다 으 으اي Like 자 할인 찬스 여기 마지막 할인 찬스 이제 올라간 이밖에 없어 죄송해요 어 야 C 지와아 뿌신 저들어 아 힘들어 오 이 세로 스타일이 좋네 내 시그널 한번 준다 총 아 씨 오늘 권능 다 올잉 나겠네 이거 어 뭐냐 내 주식이 좀 떨어진다는 거야 야 나 예수야 이 지금 불신자들이 지금 회개하고 있는거 안보여? 내가 그래도 나를 못 믿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내가 한번 더 올라줄게 아이씨 별로 힘들어 내 친구들은 어 이런거 한 번 봤는데 나 혼자서 막 이런거 했어 다 왔다 야아 X같아서 예수 못해먹겠네 이거 야 이게 이게 내가 만든건데 어 이거 내가 만든건데 눌림목이라고 하는거야 어 오르기 전에 어 이 무릎을 꿇은 것은 추진력을 얻기위함이었다 올라간다 이제 내가 방향 한번 주 와우 그만! 앉았어!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하셔야겠니 2000년 전에는 한 방에 끝났는데 따라하자 예수라고 다 잘 하겠니? 야야 내가 잘했으면 지금 너희가 태어났겠니? 차차 좀 나아지려고 하고 있는데 안되더라고 잘 자 가자 불신자들아 회개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여버릴거야 내가 쳐올릴거야 960까지 시타르다 불러가지고 같이 치킨 먹는다 자 이렇게 한번 올라가 있는거지 이제 올라 있을거야 아 이 불신자들아 나 2000년전에 세번 부정이 한번 뒤진 사람이야 너희들 지금 부정을 다 합치면 내가 죽었다가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았다가 이제 부정찬스 끝났으니까 인정찬스 아 왜이래 주식이 2단이다 이거 2단 아아 으아! 좀만해! 불안했어! 준희은! 나 뭐 같아! 7758라메! 아 이제 종가가 775원이라고 했잖아! 아이씨! 뭐? 왜? 어이가 없네 이거? 뭐가 어이가 없어 임마! 어이가 없네? 오케이! 감이 왔어! 천주 들어간다! 매수! 2% 넣을 때까지 절대! 너 준희은 믿겠습니다! 그래! 날 믿어! 아이씨! 야! 뭐라는 거야 나한테 지금! 이런 개같은 새X맞나? 아이씨! 뭐? 준희은! 왜? 아이씨! 아니 이 새X맞아 지금! 자 입으로 간다! 아직 아직 갈 길이 멀어! 준희 또 들어온 가야지! 그렇게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? 어 어 꺼져 꺼져! 하느님! 아버지! 올라갑니다! 매도 타이밍 왔다! 아니야 아니야 입으로 먹을 거야! 매도벌 다 걸어버릴 거야! 꼭 그렇게 날 3번 이상 부정했어야 했냐! 내가 다시 한번 등산 한번 오고 오면 어 이미 끝나 있는 게임이야! 이제 올라 있겠지? 이렇게 비켜! 쫌 짱! 야! 쫌쫌! 걷어가 주세요! 돈 열차 갈 때 나도 좀 태워가라! 나 집에 갈 차비 없다 지금! 이제 보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사칭하는 거지였네! 여기다 차비 좀 줘! 대신 때렸던 거 나 까줄게! 성경에도 내가 묻혀줄게! 여기다 짱짱매 묻혀줄게! 하큐에 박아보조 중국언 양다원 같은 거! 중국어 왜 많이 잡아? 어 개소리 하지마! 매술라도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야! 예수스 백! 지저스 백! 다시 간다! 자 위기는 곧 기회야! 천주 더 들어간다! 할인 찬스! 오늘은 이거 시타르다가 이렇게 딱 하고 있구만! 아 지금 네가 내리고 있었제? 팔기 전에 한번 시그널 둬! 아 그래 내가 쏘올게! 쏘올게! 아 이 새X 치킨 못 먹는다 해가지고 내가 샐러드 시켜주고 다 그랬는데! 미안 미안 미안! 야 올려 올려! 야 잘 먹을 거 알지? 가격도 싼 건 아니고 좀 비싸! 자연별 거 같이 가자! 770원 일단 팔라고? 아 야! 부라치는 거 알지? 지금 자기 거 지금 까발려졌다고! 빈영상에서 안 걸린다는데! 그래 5천원 먹자! 야! 붓다야! 니가 다 처먹어라! 야! 팔았다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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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방송 보고 있지 임마! 아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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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왜 뭐 770 약속 지켰잖아! 전화 받아라! 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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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 새X 전화를 안 받아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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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아니야! 어! 다 M&A 해가지고 우리가 다 먹었어 임마! 누구 회사 재무제표 안 보니? 어! 치킨 마요 나온다 이거! 좋다! 빠빠빡! 치고 올랐다가! 쭈루쭈루쭈루! 따따 따! 쭈루쭈루쭈루 따따 따! 쭈루쭈루 따따 따! 쭈루쭈루 따따 따! 빠악! 855! 나의 권능으로! 5틱 올릴 수! 뜨읍! 부.. 불신전님들! 저 5틱만 먹게해주세요! 한 칸만 더! 딱! 아이쿠 손이... 미끄러졌네! 자 855! 위에다 걸어놓고 3만 더 올라가면 돼! 2만 더 올리자! 한 번 더! 툭! 야 좀 살아 야! 2000년만에 왔더니 배고프다! 양치킨 마요감만 줘! 간다! 간다! 야 있죠! 치킨 Batter이 들어온다!! 오케이!! 돌보처럼 하시면 또 870까지 안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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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볼 필요 없다ement 아니면 천원을 구원하실 으 sanct 아 씨, 또 왜 몰라 내가 잡고 있으니까 나 못 지나간다 저거 할인 찬스 아닙니까? 지금 내 곁으로 오고 싶으면 사 들어간다! 785원 메도 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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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감사합니다 신자들은 다 알고 있지 아 아직 안빠졌네 자연보고 싫다고? 야 그럼 계절 밥상 치킨 말 enhanced 값 벌었는데 Before I had it 야 나 집에 햇밥밖에 없어 도렛니스습니다 accumulation 다섯택만 올려줘 고맙 음악 땡큐 Bristol 여기서 떨어질거야 끝났어 걔랑 전화했어 합의 봤어 지금 뭐 랍스타? 너 그거 먹으면 안되잖아 야 이 ㅅㅂ 아우 저 목자 임마 와 나 이거 진짜 못해먹겠네 이거 야 오늘 얼마 끝낼거야 얼마에 770? 어제 내가 770 맞아놨어 그 패턴 똑같으면 안 속아 이제 야 760 가자 760 그래야지 내일 들어온다니까 알아서 하라고? 오케이 오늘 정산 들어간다 야 주식 가지마라 하지마 대마시안샵이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 샵.대마시안.com